10월 3일에 1일 남녀 10월 3일에 3일 출연 10월 3일에 5일에 5일에 7일에 3일에 개그 아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생존 여기서 진짜요? 첫 번째 생존을? 하루 3일 3일? 이 뒤부터는 제대로 생존하고 놀리는 것 같은 게 30번째니까 뭐 맨날 힘들었으니까 30번째구나 진짜요?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죠? 계속 꼬인다 왜? 왜죠? 근데 분명히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잘해줄 때는 항상 뭔가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고생하셨어가지고 지금 쉬어야 돼요 기획을 잘하셨네요 생각한 시나리오랑 완전 못 나오는데 모글리처럼 아 근데 또 제가 리조트에 적합한 캐릭터가 돼요 네 The Paradise Island 천국 섬 The Dream Become Reality 꿈이 현실이 된다 네 박지영 사장님 얼마 전에 또 또 트랜서를 배우시켰습니다 그만 사장님의 영상 다시 한 번 좀 늦었지만 또 사장님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아 근데 진짜로요? 아 네 네 가자 휘리 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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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